가운데 포토조로 자리해주시고요 먼저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포즈 이어갑니다 포즈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왼쪽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로키펀치의 리더이다보니까 앞으로 어깨가 참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저트함을 잃지 않고 특유의 에너지를 잃지 않고 멋지게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희야 마지막 둘 하나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사랑합니다 기자님들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넷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으로 네 펀치를 알려주시죠 펀치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포즈 여유있어요 자 왼쪽으로도 갑니다 자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포즈 좋겠습니다 자 우리 쥬리야 너무 잘했어요 네 인사드리고 잘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네 더 큰 길을 잘 나가고 있는데요 멋진 포즈 시원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넷 자 왼쪽으로도 포즈 갑니다 셋 넷 다섯 넷 넷 아홉 발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우리 쥬리야 포즈 다행 나오려고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머리가 오늘 너무 이뻐요 자 윤경이의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포즈를 취해주세요 자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둘 셋 넷 다섯 넷 자 윤경이 양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해주셨다 우리 소희야 자 사진에서 또 어떤 매력을 담으실 수 있을지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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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 왼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소희야 취해주세요 둘 자 소희야 소희야 또 아 그 크루스 18에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미 또 얼굴을 알리고 있고요 네 또 검토 실력이 인해 좋은걸 알고 있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꼭 보고싶네요 자 네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자 마지막 오늘 이후로 내가 좀 또 이렇게 검색을 하며 이름 검색을 하며 나오니까 후회 없이 찍어볼게요 자 정면 샷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 다한양 인사드리고 제 옆으로 네 안쪽으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체 사진촬영을 진행하도록 하니 함께 있을 때 더 큰 에너지 시너지가 뿜어져 나올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대한 가운데로 붙어주시고요 자 정면 컴퓨터 포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첫번째 미니앨범 핑크펀치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예쁜 사진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그대로 포즈 이어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둘 셋 넷 넷 넷 다섯 어 이렇게 여섯 명이 다 모이니까 여유가 조금씩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도 완성을 가겠습니다 자 퍼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넷 넷 넷 다섯 자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하트 한번 할까요? 다같이 네 다같이 하트 한번 하면서 기자님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사크방이 하트 한번 하면서 포즈 패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앞으로 우리 로키 퍼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포즈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오른쪽으로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한번 저거 갈까요? 자 하나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포즈 타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로키 퍼츠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면서 저희 오늘 쇼케이스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연희양이 크게 인사해주시죠 지금까지 로켓 퍼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로켓 퍼츠 멤버들 이제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실까요?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해쉤这个 해allen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보 해쉤